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의 기본작업에 데이터 입력하는 문제,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다가 A3부터 시작해서 G12 영역에다가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실습을 하시고요. 저랑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입니다. A1부터 G1까지 선택하시고,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란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혹시나 셀 병합을 잘못했을 때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다시 클릭하면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두번째, 글꼴은 HI 헤드라인체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글꼴 크기가 17인데요. 크기가 목록에 없습니다. 그럼 직접 글꼴 크기 입력하시고요. 행의 높이입니다. 1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30이라고 되어 있네요. 30을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D3셀에 분류해서 더블클릭하셔서요. 류자 다음에서 커서가 깜빡깜빡할 때 한자키 누르셔서요. 문제에 제공되어 있는 한자 선택하시고 변환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셀을 선택하시고요. 메모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최고, 실적이라고 입력하시고 자동 크기를 지정하기 위해서 메모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클릭,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합니다. 메모에 안쪽 커서를 두시고 메모 상자 오시면 글꼴에 대한 서식만 바꿀 수 있고요. 경계라인을 선택하고 오시면 다른 속성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맞춤 탭에서 자동 크기를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메모를 항상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다시 한번 누르셔서요. 메모 표시 숨기기를 체크합니다. 다음은 224부터 211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셔서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만 원을 입력하실 건데요. 셀 값이 0일 경우에는 꼭 0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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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는 꼭 0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만 원이라는 글자가 한 글자가 아니라서 여러분이 큰 따옴표 직접 처리하셔서 만 원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3부터 G11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홈에 가시면 글꼴이 있고요.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요. 범위 정된 상태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적용하셔서 문제 제시된 테두리에 대한 서식을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급여 대장표에서 총 지급액이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면서 지점명이 문으로 끝나는 데이터를 사용자 지정 필터를 사용하여 검색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의 문제가 아니라요. 사용자 지정 필터라고 하시면 자동 필터에서 사용자 지정 필터를 이용해서 지정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의 필터가 있고요. 클릭하시면 제목마다 이렇게 목록 단추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총 지급액에 대해서 숫자 필터인데요. 사용자 지정 필터를 이용해서 오른쪽에 입력하는 값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넣으실 건데요. 300만 원을 입력합니다. 300만 원은 0이 6개입니다. 그리고 500만 원 미만, 미만은 그냥 작다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500만 원 해당한 숫자 0을 6개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300만 원부터 500만 원 미만에 해당한 데이터만 출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점명에 다시 한번 클릭하신 다음 우리는 문으로 끝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끝문자에 가셔서 문이라고 입력하시면 문으로 끝나는 데이터만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첫 번째, 컴퓨터 일반이 컴퓨터 일반 평균 이상이고 워드가 워드 평균 이상이면 둘 다 평균 값을 구해서 비교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둘 다 만족하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표시할 건데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니까 엔드 함수도 필요합니다. D3에다가 엔드부터 넣을게요. 가로 여시고 바로 왼쪽에서 두 칸을 가시면 컴퓨터 일반의 점수가 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크거나 같다. 에버레이지 평균을 구하십니다. 컴퓨터 일반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건데 지금 평균 값은 모든 셀에 동일하게 비교하셔야 되기 때문에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실 거고요. 심표 두 번째, 바로 왼쪽에 있는 워드 C3이 클릭이 안 되시면 키보드 방향키 왼쪽 방향키 이용하셔서 선택하시고 크거나 같다. 평균 값보다 에버레이지. 마찬가지로 C3이 선택이 안 되니까요. C8세부터 C3으로 거꾸로 드래그 하셔서 이 부분은 평균 값은 모든 셀을 동일하게 비교할 거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에버레이지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더 누르시면 첫 번째 폴스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만족하지 않거나 둘 다 만족하지 않을 때 폴스가 나오고요. 둘 다 만족해야만 트루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트루 값이 표시가 된 부분에는 합격, 폴스에는 불합격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D3에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IF 만약에 지금 조건을 엔드함수를 통해서 작성해 놨어요. 끝에 가서 신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합격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인데요. 가전제품 판매 현황에서 오른쪽에 가격표를 참조합니다. 참조하는 가격표는 이렇게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VLOOKUP이란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제품 코드 왼쪽에 있는 두 글자를 추출해서 제품 가격표에 가서 제품명에서 찾아다가 표시하고자 합니다. H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먼저 하겠습니다. 판매 수량은 앞에서 곱하나 뒤에서 곱하나 동일하니까 나중에 가격을 먼저 추출한 다음에 곱하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LEFT 함수를 통해서 왼쪽에 두 글자부터 한번 추출해 볼까요? LEFT 텍스 물어봅니다. 제품 코드에 가서 신표 몇 글자, 두 글자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제품 코드별로 입력된 데이터에 왼쪽 두 글자를 추출해 올 수 있습니다. 이 값을 가지고 등호 다음에 VLOOKUP을 통해서 값을 찾겠습니다. 신표 가격표에 가서 가격표에 범위 정하신 다음에 F4 왜냐하면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동일한 영역의 가격표를 참조할 거니까 신표 범위 정한 첫 번째 열에 가서 찾고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문자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FALSE 또는 0이라고 넣으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각각에 해당한 판매가를 찾아다 표시할 수 있고요. 곱하기 우리는 판매 수량을 곱하겠습니다. G3셀 곱하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입니다. 계열이 입문이거나 자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 아니까 조건이 두 가지인데 뭐뭐이거나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행을 다르게 하시면 돼요. 계열 입문 자연 세 개를 선택하고 컨트롤 C 조건을 입력할 F19 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계열 열에 가서 입문가 또는 자연을 찾겠습니다. 라고 조건은 작성해 놨고요.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 데이터에 영어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The 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첫 번째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심표 우리는 영어 점수에 대해서 평균을 구할 겁니다. 영어 제목 명을 선택하고 심표 조건은 계열이 입문 또는 자연이다 라는 조건을 작성해 놨던 영역을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평균 값이 구해지는데 소수 자릿수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올림에서 두 자리까지만 표시하래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반올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라운드 함수가 필요하고요. 끝에 가서 심표 소수 두 자리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2라고 넣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인데요. 4번에 세 번째 문자 4번에 세 번째 문자부터 추출할까요? 는 M-I-D 4번에 가서 H13에서 세 번째에 시작해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각각에 해당한 세 번째 해당한 값 하나를 추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0도 있네요. 0부터 5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1, 1면 경리가, 2면 인사가, 3이면 총무부 나머지 1, 2, 3이 아닌 0도 있고요. 4도 있고요. 5도 있어요. 나머지의 경우는 영업부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주와 if 에러 함수까지 있네요. 그러면 먼저 K1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는 다음에 추주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추주 끝에 가서 인덱스 넘버는 미드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라고 심표하시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값이 1일 경우는 우리는 격리가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격리가 2인 경우는 인사가 3인 경우는 총무부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1이니까 격리가가 나왔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표시가 되기도 하고 값에 오류가 있다라고 value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류가 표시가 된 부분은 영업부라고 표시하시면 되거든요. K1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만약에 if 에러 입력하시고요. 값을 구했는데 에러가 있습니까? 심표 맨 끝에다가 그럴 경우는 영업부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문자 처리하셔서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소속 지점이 북부이면서 뭐뭐이면서 그 다음 판매량이 20 이상인 사업명의 판매 금액의 학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학계는 D섬이나 썸이프인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네요. S가 붙었습니다. D32셀에 썸이프 S라고 입력하시고요. 썸이프 S 첫 번째 썸 레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학계를 구할 거냐면 판매 금액에 대한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판매 금액을 넣어주시고 심표 두 번째 조건의 범위 첫 번째 조건의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속 지점에 가서 심표 우리는 북부를 찾겠습니다. 라고 북부를 입력하시고 심표 두 번째 조건의 범위는 판매량에 가서 심표 크거나 같다 20 크거나 같다 20 이라고 입력하시고 썸이프 S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소속 지점이 북부이면서 판매량이 20 이상인 데이터에 판매 금액을 찾아가지고 합계를 구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한 값 뒤에다가요 원자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맨 끝에 가셔서 엔퍼센트 연산자 이용해서요 문자 처리 하셔가지고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고 항상 원자나 엔퍼센트 연산자 이용해서 붙이라는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문제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 A3부터 G17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A22셀부터 시작하는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누릅니다. 화면에 피버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고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성명을 선택하셔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 지기를 선택하셔서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부서명을 선택하시고 열에다가 배치합니다. 행과 열이 교차하는 값에다가는 총점의 평균을 구하니까 우선 총점을 갖다 놓으시면 합계가 구해지실 거고요. 외국어 정수의 최대 값인데 우선 드래그 하시면 합계가 구해집니다. 숫자의 필드를 갖다 놓으시면 기본 다 합계가 구해지지만 우리는 바꿀 수 있고요. 값을 행 레이블로 행의 매치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에 있는 값을 행으로 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 따로 서식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평균과 최대 값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합계, 총점에서 마우소른 쭉 값 요약 기준에서 평균으로 바꾸겠습니다. 합계, 외국어 점수에서 마우소른 쭉 값 요약 기준에서 최대 값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함수를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행의 총합계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차트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피버 테이블 도구의 분석의 옵션을 클릭하신 다음 요약 및 필터에서 행의 총합계만 표시한다면 열의 총합계의 표시의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하시면 행에 있는 오른쪽에 행마다 합계를 표시해서 오른쪽에 총합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분석 작업 1번 살펴보셨고요. 분석 작업 다시 2번 데이터 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인천에 1분기부터 4분기에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분류부터 전체 데이터를 범위 정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함수는 평균 그 다음 표 1에 해당한 데이터 선택하고 추가 표 2에 해당한 데이터 선택하고 추가 표 3에 해당한 데이터 선택하고 추가하신 다음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행과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왼쪽 열 의류부터 식품에 해당한 제목을 찾아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문제는 매크로를 기록해 놓고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도형이나 단추를 만들면서 바로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 G3부터 H4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십니다. 어떤 매크로를 연결할까요? 매크로를 미리 만들어 놓지 않았으니까 표시가 안 되어 있고요. 바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합계라는 매크로를 입력하시고 기록할게요. 기록 매크로 이름에서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하시고요. 복리후생비부터 작비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E4부터 20에 합계를 구할 수 있도록 B4부터 저는 20까지 선택했고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 누르면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합계를 다 구했어요. 매크로 이제 개발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꼭 종료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만드셨던 매크로 단추 1 대신에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에 가셔서 텍스트를 합계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해 주십니다. 다시 두 번째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셔서요. 사각형에 가시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있고요. 위치를 G6부터 H7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십니다.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두 번째 매크로 어떤 걸 연결할까요? 바로 만들 건데요. 매크로 이름을 통화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기록 매크로 이름 창에서 다시 한번 확인 문제에서 E4부터 E10 그 다음 B4부터 D10을 선택하시고 통화 형식 기호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홈에 가시면 표시 형식에 현재 회계라고 되어 있는 거를 통화로 바꿔주시고요. 통화 형식으로 지정하는 서식 작업을 다 하셨다면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도형에다가 매크로 텍스트를 좀 수정하기 위해서 텍스트 편집 문제에서 텍스트를 통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서 심표 스타일로 한번 바꿔보시고 합계도 한번 지워볼게요. 그리고 합계 버튼 누르면 합계가 구해지는가 아 제가 데이터를 지워버렸네요. 약간 실행 취소할게요. 매크로 기록은 종료가 됐는데 여기 사실 합계 이 숫자를 제가 지웠네요. 삽입에 가서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 놓고요. 다시 합계만 지워야 되는데 다른 데이터를 지웠어요. 합계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합계가 구해지는가 그 다음에 통화를 누르면 오른쪽과 아래쪽에 통화 형식으로 서식이 지정되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행하시고 결과를 확인하실 때는 꼭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요. 값을 구했던 부분만 지우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작업의 두 번째입니다. 작성된 차트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다섯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별로 면접과 총계 계열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라고 했어요. 면접과 총계만 표시하려면 주황색 계열의 실기 계열은 삭제하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접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차트 종류를 바꾸라고 했어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누르시면 콤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면접에 대해서만 우리는 영역형으로 바꾸라겠어요. 영역형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요소에 가셔서요. 차트 제목을 선택하면 차트 제목이라고 표시되는데 여기에 신입사원 면접 결과라고 표시할까요. 다음 범례를 위쪽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례가 현재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위쪽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총계 계열에 총계는 꺾은 선호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총계 계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현재 선 스타일을 그럼 첫 번째 체육임이 선에 가셔서 선에서 완만한 선을 바꿔주시고요. 두 번째 표식 옵션 표식을 선택하시고 표식 옵션에 가셔서 모양을 사각형 모양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표시 형식은 범주의 숫자 소수 한자리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선택하신 다음에 표시 형식에 가셔서요. 축 옵션의 표시 형식에 가셔서 범주는 숫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선택하시고 소수 자릿수를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소수 자릿수 1을 입력해 주시면 왼쪽에 세로 갑축에 대해서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 문항 다섯 문항에 대한 서식을 작업하시고 여러분이 작성된 차트와 문제 제시된 차트의 그림을 비교해 보셔서 혹시 맞나 틀린 부분 안 한 거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좌우 top ero